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전에 할까 이 썸네일! 이 썸네일은 제 기억상 토미 리더 토미 리더 유진이 리더 최원희 리더 진짜 대단하나 너무너무 대견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건데 대견하죠 애기들이 벌써 커가지고 다 성인되고 또 한 팀의 리더가 돼가지고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대단하죠 다 성인되고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이럴 수가 네 네 네팟티슴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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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옥 엥